네, 저희 어제 조선주를 했었죠. 이어서 오늘도 조선주 중에서 피팅 업계를 중심으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일섭 소장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소장님께서 저희 월요일날 시멘트 관련주를 했는데요. 주식시장에서 굉장히 큰 반응을 보였습니다. 네, 어제 바로 급등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시나리오를 짜고 스토리를 얘기를 해서 대응을 했는데 급등하면 되게 재미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때 재미로 했지만 앵커님이 영향력을 생각하셔서 말하지 못하겠지만 제가 계속 유도해서 쌍용 CNL을 1등으로 꼽으셨잖아요. 저는 한일 시멘트 꼽았고 그런데 아세아 시멘트가 상승률을 1등 했더라고요. 쌍용은 안 올랐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제가 그때 그래서 PR, PBR 비교해드렸는데 쌍용 CNL는 상대적으로 PR, PBR이 상당히 높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지금은 작용하는 것 같아요. 지금은 현재 인기 있는 애보다 새롭게 인기 있을 애한테 더 열광하는 것 같아요. 시장은. 어쨌든 간에 이런 걸 계속하는 이유는 평생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로 수익을 얻으셔야 되는데 이 알고리즘으로 본인이 선택을 하셔야 되잖아요. 제가 뭐 극단적인 얘기인데 제가 오늘 갑자기 사고를 당해서 이게 좀 그런가? 사고를 당해서 내일 안 나오면 말해줄 사람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알고 있으면 언제든 이 사이클이 또 오면 그걸 또 적용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계속 하는 거예요. 만약에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주신다는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선택을 해보라고 제가 강요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게 지금 단기적으로는 맞지 않았지만 또 뷰가 맞을 수도 있는 거고 조선주도 이제 우리가 또 해보는 거죠. 그래서 항상 순서대로 지금도 피팅을 갑자기 왜 어제 본행제를 갖고 오고 오늘 피팅을 갖고 오는 이유가 있죠. 지금 이제 해운주부터 시작된 거예요. 전방산업부터 후방산업으로 그리고 조선 배 만드는 업체부터 기자재 업체까지 이렇게 순서대로 가거든요. 건설도 우리가 순서대로 얘기를 해봐서 그런 것들이 맞아떨어진 거잖아요. 그게 공식이 아니라 그렇게 소비가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맞지 않아요? 우리가 집에 들어가면 집을 사려고 하니까 집이 오르는 거고 그다음에 집에 들어가서 가구를 넣어야 하니까 가구주가 오르니까 소비가 오르니까 오르는 거고 그래서 그 순서를 알아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HMM이 지금 쏘아올린 작은 공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그게 큰 공이 됐잖아요. 컨테이너 선사인 HMM이 쏘아올렸고 그다음에 대한해운인 페노션이 올랐어요. 해운사는 배를 사서 배를 빌려주면서 용선료를 받아 먹으면서 장사를 하는 업체고 배가 모자라서 운임이 올랐으니 조선사에 주문을 넣었다. 여기까지 갔죠. 그래서 주시장에서도 한국조선해양, 그리고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현대미포조선 특히 현대미포조선이 특징적으로 갔고 조선사사가 올랐어요. 조선주가 주가가 오른 이유는 배가 부족해서 주문을 받았기 때문에 그럼 이제 기자재업체들한테 주문을 넣어야겠죠. 그런데 왜 지금 LNG선 얘기가 많이 나오느냐 얘기를 드렸죠. LNG선이라고 그냥 통칭해서 부르는 거는 좀 나눠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LNG를 직접 운반하는 선이 있고 LNG를 연료로 쓰는 선이 있죠. 그걸 기사에서 혼용해서 쓰다 보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LNG를 운반하는 선은 말 그대로 배의 종류예요. 자동차 운반선도 있을 거고 컨테이너 운반선도 있을 거고 화학제품 운반선도 있을 거고 LNG, LPG 운반선도 있겠죠. 어떤 걸 운반하느냐에 따라 나눈 게 LNG 운반선이고 LNG 연료 추진이라는 거는 대부분 벙커CU를 써요. 우리가 원유 정제 과정에서 나오는 그 아스팔트 바로 위에 그 찌꺼기 더러운 기름이에요. 그거를 배 기름으로 쓴단 말이에요. 대부분 그렇게 쓰는데 거기서 이산화, 황이 너무 발생을 하니까 그걸 줄여라, 줄여라, 줄여라 요구를 한 거죠. 그래서 LNG 연료 추진선으로 지금 대부분 설계가 들어갈 예정이에요. 다들. 그러니까 앞에 붙이면 다른 거죠. LNG 운반선도 LNG 연료 추진, LNG 운반선. LNG 연료 추진, 컨테이너선. LNG 연료 추진, 원유 운반선. 이렇게 지금 되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가 연초에 수주한 게 컨테이너선이 압도적이고 그 HM이 컨테이너 운밈이 올라서 오른 거잖아요. 컨테이너선이 부족하니까. 그래서 컨테이너선 발주가 많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컨테이너선을 우리가 다 가져왔고. 그다음에 대형 원유 운반선. 이것도 많이 했고. LNG 운반선은 상대적으로 척수가 적은데 지금 왜 기대를 하고 있냐면 LNG 운반선이든 LNG 연료 추진선이든 지금 발주가 된 것 중에 우리나라가 거의 90%를 싹쓸해가지고 지금까지. 그리고 LNG 운반선은 중국이 석탄 발전을 안 하고 환경오염을 줄이려고 LNG 발전을 많이 하다 보니까 LNG가 많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세계 각국에서 LNG 운반선을 발주해서 중국의 LNG를 배로 보내려고 그래서 많아지는 거 하나 하고 그다음에 친환경 선박이라고 해서 LNG 연료를 쓰는 벙커시유를 안 쓰고 그러니까 지금 선박 회사들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한 세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벙커시유가 황이 많이 나온다고 하니까 그게 고유황유잖아요. 고유황유. 저유황유로 바꾸는 거예요. 저유황유로 바꾸면 엔진이 망가질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그건 못 써요. 그러면 이중연료 엔진. 그래서 먼바다에서는 벙커시유 써가지고 막 좀 오염을 시키고 가까운 바다에서는 LNG를 써가지고 LNG 운치 환경으로 그렇죠. 항구 관계자들한테 잘 보여야 되니까 다른 나라 항구가 되니까. 그래서 이중연료 엔진. 아니면 스크러버를 단다. 스크러버를 달아서 탈황장치예요. 이산황을 긁어내버리는 거. 그런데 이것도 탈황장치를 그걸 해도 지금 탈황장치를 장착을 해가지고 바다에 버리고 막 튀는 것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이제 궁극적으로는 그래서 LNG선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LNG 운반선이든 LNG 연료 추진선이든 우리나라가 수주한 경험이 많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싹쓸이 했어요. 일본이나 중국이 못 따라와서. 그래서 이제 LNG선의 수주가 늘어날 거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일 먼저 주문을 넣는 데가 본행제 업체였던 거죠. 그래서 어제 한국화번 동성화인 때까지 했습니다. 아주 중요한 소식이 나와서 제가 감히 소장님의 말씀을 좀 끊겠습니다. 하이닉스 실적이 나왔어요. SK하이닉스 지난 1분기 영업이익이 1조 3,244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5% 늘었습니다. 매출은 8조 4,942억 원으로 역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 늘었습니다. 순이익은 9,926억 원으로 52.9% 늘었는데요. 시장의 예상치가 1조 3,800억 원 정도 됐었어요. 이익이요. 그러면 시장의 예상치보다는 조금 하회했습니다. 시장의 예상치보다는 한 4.6% 정도 하회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1분기 영업이익이 1조 3,244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5% 늘었다는 속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1분기 실적 발표에 대한 어닝 서프라이즈 기대가 워낙 높았었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 어떻게 반응할지 궁금하네요. 사장님 잠시 견해 있으세요? SK하이닉스? IT는 이제 좀 조심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이 부분에 대한 저와의 견해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지금 이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계속해 주시죠. 그래서 어제 한국화본과 동성화인 때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LNG 본행제, 마이너스 163도 이하에서 보관해야 하지만 되는 본행제를 만드는 업체까지 했어요. 본행제를 만들어서 화물창에 본행제를 입혀서 LNG를 보관했습니다. 그다음에 주문이 들어가는 데가 피팅 벨브 업체 이거예요. 그중에서도 왜 성광밴드 태광을 먼저 얘기하냐. 성광밴드 태광이 커다란 거 먼저 만들기 때문에 뒤로 갈수록 작고 조그만 부품들을 만들거든요. 커다란 게 실제로 사이즈가 큰 거예요? 네. 사이즈도 크고. 이 피팅을 하는 이유는 뭘까요? 혹시 커튼 집에 누가 다셨어요? 어떤 남자분이 달아주셨나요? 남자분이 달아주셨나요? 커튼 혼자 다 시진 않으시죠? 당황했습니다. 왠지 공구도 다 드릴도 하실 것 같아서. 그런데 커튼 달 때 봉 설치하잖아요. 그런데 봉이 길면은 그 가운데 하나 이거 이음새 받쳐놔야 되잖아요. 그거 안 받치면 어떻게 되죠, 봉이? 커튼을 쳤을 때? 아예 무너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생각해서는 그 부품 왜 필요했어? 그냥 길게 길게 봉을 만들면 되지. 그런데 그 봉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휘청휘청하죠. 그래서 피팅이 필요한 거예요. 더 정료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중간이 부러지거나. 그래도 그 봉도 커튼도 그럴 지경인데 커튼도 무너지면 엄청 짜증이 나잖아요. 그런데 LNG, 만약 폭발해봐요. 배 두 동광 납니다. 배가 두 동광 난 사고가 대부분 그게 기체가 기화해서 그래요. 배가 한 판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후판을 갖다 붙인 건데 그게 만약에 기화된 가스가 그 균일의 틈을 뚫고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배 두 동광 난 사고가 그래서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팅 업체들이 엄청 중요해지죠. LNG선에는 더군다나 스테인리스나 고급 학금강 피팅이 사용돼서 고마진이에요. 그러니까 태광이랑 성광밴드가 커다란 피팅을 만드는데 관이음새예요, 우리나라로 관이음새를 만드는데 그거 있잖아요. 기역자도 있고 니은자도 있고 미음자도 있고 유자형도 있고 있잖아요. 이렇게 이어주는 거, 그게 피팅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LNG선에는 5억 원에서, LNG 운반선에는 5억 원에서 6억 원어치 피팅이 필요하고 LNG 연료 추진선에서는 2억 원 안팎의 피팅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게 지금은 석유화학 플랜트 쪽 비중이 커요. 그런데 석유화학 플랜트 쪽은 가장 저렴한 카본 파이프가 생겨요. 카본, 카본으로 쓰이는데 LNG선에는 LNG가 극저온에 견뎌야 되잖아요. 마이너스 163도. 그 LNG 기체가 그 관을 통해서 떠다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잘못하면 터져버려요. 그러니까 거기는 비싼 스테인리스 아니면 알로이라고 불리는 최고급 학금강. 이게 쓰여요. 그럼 이제 석유화학 플랜트에 쓰이는 이 카본 파이프보다 훨씬 가격, 단가도 세고 마진이 높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LNG선 수주가 많아지면 성광밴드나 태광은 훨씬 고마진의 피팅을 팔게 된다. 그게 포인트인 거죠. 그게 포인트예요. 그다음에 이제 하이로코리아, DK락, BMT가 있는데 여기서 태광, 성광밴드, 하이로코리아를 그냥 3대 피팅 업체로 불리우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조선업체들 주가와 성광밴드 태광 하이로코리아의 주가를 겹쳐놓고 보세요. 아주 정확하게 일치해요. 그런데 BMT랑 DK락은 일치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거죠. 3대 업체라고 어떤 섹터의 3대 업체라고 불리우려면 연동성이 강해야죠. 물론 조선업종 사이클 심하게 타고 이런 건 알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그냥 이게 우스갯소리예요. 딴짓해서 주가 올리면 3대 업체에 못 끼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우리는 떡볶이 좋아하는 삼총사 이랬는데 얘가 알고 보니까 밤에 스파게티 먹고 다녀. 그럼 얘는 떡볶이 삼총사를 못 끼워주는 거예요. 갑자기. 그게 얘예요. 그러니까 BMT랑 DK락은 다른 일을 해버려서 예를 들면 뭐예요? 주가가 역사상 신고가를 가버렸어요. 그런데 태광, 성광밴드, 하이로코리아는 똑같아요. 2007년도, 2008년도 조선업 최호환기에 최고 정점을 찍은 가운데 20년 동안 개고생을 같이 했습니다. 많은 고생을 했다.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올라가는 사이클에도 같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데 이제 하이로코리아는 왜 태광, 성광밴드에서 뗐냐. 아까 크기도 차이가 있어요. 태광, 성광밴드는 큰 파이프들 만들고 그리고 하이로코리아는 상대적으로 작고 짧은 파이프를 만드는데 또 용도가 달라요. 이 태광이랑 성광밴드는 용접용 피팅이에요. 갖다 붙이고 이런 거. 그런데 이 하이로코리아는 개장용. 이건 뭐냐면 그 파이프들이 다 연결돼서 개측기 같은 거 있잖아요. 이게 압력이 얼마며, 얼마가 용량이 남았으며 그 반을 막 있는 있잖아요. 동그랗고 나침반처럼 생긴 그런 개측기들. 그런 개측기 옆에 있는 그런 피팅들, 작은 것들을 만드는 개장용 피팅. 개장. 성광밴드랑 태광이. 개장. 개장, 양념개장이 아니라요. 동사무소 개장할 때 개장. 그래서 태광이랑 성광밴드는 그 용접용 피팅을 반반씩 분할하고 있어요. 어제 본행제 시장을 반반 갖고 있는 게 한국고번이나 노성화인택이고 태광이랑 성광밴드는 용접용 피팅을 반반. 그리고 나머지 하이로코리아, 디케이락, BMT는 개장용 피팅 쪽. 그러니까 이걸 왜 순서대로 했냐면 배율체인 순서대로예요. 큰 파이프가 먼저 주문이 들어가서 태광 성광밴드가 먼저 주문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2, 3개월 뒤에 하이로코리아, 디케이락, BMT가 주문이 들어가요. 그런데 여기서 그래서 하이로코리아가 태광 성광밴드보다 조금 나중에 가고 상승률도 떨어졌는데 실제로. 보시면 어제도. 그런데 디케이락하고 BMT는 다른 일을 했다. 스파게티를 혼자 먹은 거예요. 혼자. BMT는 뭐를 먹었냐면 스파게티, 요즘 로제 스파게티가 뜨고 있던데 그런 걸 먹어버린 거예요. 현대자동차 넥소에 수소차 부품, 수소 피팅. 그러니까 피팅 이음새가 조선업에만 들어가겠어요. 아까 화학플랜트 공장에도 들어간다고 했죠. 자동차 만드는데. 자동차도 들어가고 반도차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요. BMT는 반도체용 피팅을 많이 만들고 그리고 다른 스파게티 먹는 걸로 두산 퓨어셀, S 퓨어셀의 수소연료전지용 피팅 밸브 공급했고 그리고 현대차 넥소의 연료 배급 모델의 피팅 배급했고 이 다른 일을 해서 시장에서 인정을 받아서 갔다. 이런 거 있고 그다음에 BMT랑 디케이락도 마찬가지예요. 디케이락도. 그래서 이게 좀 주가가 다른 움직임을 보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피팅으로 지금 밸류체인 순서상 공략하려면 태강성광밴드. 이게 맞는 거고 실제적으로 지금 이틀간 상승률도 태강성광밴드가 압도적이었죠. 디케이락이랑 BMT는 다른 일로 가버렸어요. 이미 가버려서 지금 조선업의 호환과 함께 밸류체인의 흐름대로 다이나믹하게 올라가는 상승 에는 약간 약했죠. 오히려 수소차 관련주로 분류가 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걔네는 수소차 관련주로도 엮이고 이쪽으로도 엮이고 이러니까 지금 해운, 조선업이 쏜 이 공에서 올라가는 이 파워는 태강성광밴드보다 순도가 떨어지는 거죠. 순도가 떨어진다. 여러분들이 선택이에요. 태강성광밴드가 순도가 100%인 걸 원해서 나는 남자고 한방이 좁고 한국 사이클을 함께하고 폭망도 흥망도 같이 하겠다. 이러신 분은 태강성광밴드를 노리셔야 되는 거고 나는 그거는 너무 도박 같아. 나는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조금 다른 성장 모멘텀을 갖는 거 좋을 것 같아. 이러신 분은 DK락 BMT를 선택하시는 거죠. 저는 일단은 지금 사이클상 흐름을 타는 걸로 얘기를 드리기 때문에 태강성광밴드를 일단 정석 투자로 먼저 하는 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너무 많이 올랐다는 부담은 없나요? 그게 제가 계속 얘기를 했는데 태강은 월요일날 11%, 어제도 거의 3%, 이틀 만에 제가 말한 거 가지고 예를 들게요. 시멘트도 그랬죠. 시멘트 바로 전에 뭐 했나요? 금요일 전에, 목요일날. 저희 재학바이오요. 그 전에 뭐 했죠? 의료. 의료였죠. 그때 SJ그룹 보고 제가 칸골 키즈 얘기하면서 SJ그룹 요즘에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냐고 그래서 제가 그거를 어떻게 보느냐의 차이라고 말씀을 드린 게 SJ그룹 지금 어떻게 됐나요? 그때 샀으면. 또 혼내시는 거예요? 지금 최고가거든요. 저 또 혼내시는 거니까? 이게 그게 아니라 같이 의논하는 거죠. 이렇게 티티타카로. 아니, 그러면 이게 사실 다른 종목이 올랐기 때문에 이 종목도 올랐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요즘 시장의 트렌드가 많이 오르는 종목분들이 더 오른다. 달리는 말에 올라타는 전략도 가능하다라는 측면으로 해석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그래요. 그러니까 단기로 일봉으로는 많이 올랐어요. 근데 항상 월봉의 큰 흐름을 봐야 되는데 지금 태광은 2007년, 2008년도에 한국조선양, 현대미포조선, 대우조선양 잘 나갈 때 그 당시 이후에 10년간 우리가 고생을 했잖아요. 그 가운데 한진해운의 파산도 있었고 근데 지금 처음으로 태광이 20개월 선을 뚫고 성광매내로 태광이 20개월 선을 뚫고 양봉을 처음으로 나왔어요. 이게 언제 이유냐면 2008년에 20개월 선이 깨지고 나서 처음이에요. 이게 이미 HMM과 현대미포조선, 해운업과 조선업을 대표하는 1등주는 지금 다 날라갔죠. 그러니까 그걸 보고 그걸 투자하는 게 아니라 걔네를 태양으로 보고 해바라기를 투자하라고 했잖아요. 태광이랑 성광밴드는 사이클 상으로 들었고 밸류체인 상으로 들었고 뒷부분에 있고 지금 올라야 되는 상황이 이제 왔는데 20개월 선을 돌파하는 기술적 모습까지 그게 확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월봉으로 보면 이제 시작한 첫 달에 해당되거든요. 첫 달. 첫 달에 해당되기 때문에 조선기자제는 아직 늦지가 않은 거죠. 지금 철강이 워낙 득세라고 있어서 철강은 좀 늦은 것 같거든요. 아, 철강은? 사실은 철강을 못 짚어드렸는데 철강이 다 날라가 버렸어요. 지금 너무 심하게 날라가서 왜냐하면 조선업의 후광을 또 받았거든요. 네, 맞아요. 후판 가격을 인상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조선사에서 받아들여줬어요. 철강, 조선 다 같이 가는 거잖아요. 배 만들면 또 철이 필요하고 또 건설 경기가 좋아지면 또 철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철강이, 철강 회사가 그러니까 시멘트 회사가 약간 더 더딘 게 시멘트 회사는 지금 인상을 공식 선언을 못 했어요. 건설사, 레미콘사에서 안 받아줘서 철강 회사는 지금 다 통보를 해버렸어요. 조선사, 건설사의 열연강판, 냉연강판, 후판 건설과 그리고 자동차, 조선에 쓰이는 거 다 매달 지금 인상을 시켜버렸기 때문에 화끈하게 가버리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파피 정리해 주세요. 그래서 일단은 태광 성광맨들을 투톱을 일단 하는 게 낫지 않나 싶어요. DK락 BMT는 우스갯소리를 했는데 스파게티를 먹어버렸기 때문에 스파게티랑 떡볶이를 같이 좋아하는 사람들이 투자를 해야 될 거고 지금은 떡볶이가 강하게 오르는 때예요. 스파게티를 먹을 여력이 없는 거죠, 이거는. 알겠습니다. 태광 성광맨들을 일단 두 가지를 고려하셔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네요. 요즘 업한 개선이 워낙 뚜렷한 그런 업종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본업에 충실한 기업들 위주로 상승하고 있고 올라가는 종목이 계속 올라간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이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조선 기자재주 중에 성광밴드와 태광을 투자할 수 있는 포인트가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게 지금 일부으로 단기적 이격이 심하다고 하면 지금 건설과 철강과 조선, 경기 민간호중이 사이클을 돌거든요. 지금 건설 자재가 좀 쳤잖아요. 그걸 다시 공략해야죠. 요즘 52주 신고가 기록하는 종목들이 철강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측면에서 생각하면 조선 기자재도 철강주는 지금 조금 쉼표 찍으시고 네, 그런 측면에서 조선 기자재도 볼 만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일부러 종목의 가격을 맞추려고 하는 건 아닌데 어쩌다 보니까 사이클이 저희와 비슷하게 흘러가요. 시장이 저희 방송을 보고 반응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선행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냥 대답해 주시면 돼요, 좋다고. 벤자민 투자 연구소의 신일섭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